마지막 추별대만 남아오겠습니다. 가장 설레인 게 제가 마지막 무대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창구의 신이 왔습니다. 남의 고장 한평에 왔습니다.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여기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. 성인입니다. 창구의 신 박서진 창구의 신도는 창구의 신도는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.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. 동생들이 hero별로 여러분이 정치적입니다. 지금 입장에서 도착했습니다. 남의 고생들은 감사합니다.